수영 고맙습니다. 돈이 없어. 돈을 줘야지. 돈이 없어. 주문을 엉터리로 받아서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. 이게 뭐예요 이게. 200을 내던지.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던지. 그래서 무릎 꿇으려고 하는데 태상인. 잡아. 내가 여기 와서 볼까 이렇게. 가고. 돌을 진짜 뿌려요. 이렇게 해줘요? 공부와 같은. 근데 한 천 원짜리 이렇게. 열받은 거야 세상에. 그러니까 열받으니까. 천 원짜리 뿌릴까요 그냥. 거기서 기다려요. 금방 시킬 거니까. 렛니터 오델? 스파이사. iate기까지. 스파이사. 여기에 타이밍, 스파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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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클. 스파이크. 스파이사.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름다운 아가씨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돈이 잘 안 뿌려진 것 같은데? 액션! 아름다운 아가씨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름다운 아가씨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름다운 아가씨들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저녁은 뭐세요? 아침에 6시 10분 오늘 더 핵되는 걸 보는구나 몇 주 안에 사야 먹고 잊지마